골고루는 누구지? 누구죠? 아, 세상에. 완전 딱 트이고 너무 좋다, 여기. 친분이 있나봐요. 아, 빵을 떠올리셨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영원이랑 사랑과 전쟁을 통해서 아주 친하게 된 절친 연기자 장가연입니다. 장가연 씨, 반갑습니다. 최영화 씨와 함께할 건강인은 바로 사랑과 전쟁의 또 다른 히로인. 배우 장가연 씨입니다. 연예계에서 소문난 피부건강 두 미녀들. 절친들이 펼치는 오늘의 동거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대학생 딸이 있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있는 두 아이의 엄마지만 믿을 수 없는 동안 외모를 갖고 있는 저는 오늘 골고리가 아니라 초동안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연기자 장가연으로 왔습니다. 오늘도 건강인 두 분. 오늘도 건강인 두 분. 네. 다 나와. 네가 왜 거기서. 아, 대박. 뭐야. 왜 왔어. 뭐야. 네가 골고려야? 아니야. 건강인. 아니야. 내가 건강여야. 뭐래. 제가 나이도 언니보다 아래고 나름 열심히 관리를 했다고 자부하는데 그래도 언니보다는 제가 이기지 않겠어요. 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피부결, 머릿결 그다음에 주름 관리거든요. 영원아, 넌 날 이기지 못할 거야. 네. 난리 났네요. 지금. 두 분이 거의 뭐 전쟁을 하네요. 지금. 그러네요. 건강인이 두 명이니까 건강 팁도 두 배. 사랑과 전쟁 두 미녀들이 펼치는 피부 회춘 프로젝트.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콜라겐 듬뿍 담긴 식단부터 꿀피부로 가꿀 수 있는 방법까지. 잃어버린 피부의 활기를 되찾아줄 두 피부 건강인의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.